가사의 핫도그 화포대의 차단 하루에 윤희 오늘은 스페셜앨범 자켓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. 여긴 제주도고요.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. 이런 곳으로 오면 항상 아미여러분들과 함께 캠프파이어도 하고 그러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또 이번에 제가 또 반바지를 입고 등장했습니다.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이고 너무 신났네. 이 짱 죽은 거다 야. 끝난 타이밍에 맞춰. 겁차가 왔네요. 아이 사장님! 가시죠. 오비 끝났어요. 스피드하게 순식간에. 어린 왕좌 가수입니다. 약간 자유로운 컨셉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의 4월 16일. 이렇게 좀 약간 왕좌풍 옷을 입고. 저희도 입도했습니다. 재밌는데 안면이 얼었다. 아 이렇게 타면서 둘 다 눈물을 울면서 탔어요. 내 머리가 오늘. 시중급 연기로 보셨자고? 어디서 오는 편으로 engaging. 하세롱볶 돈. 무서웠어요? 아싸 신난다 다음 장소로 가볼게요 의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캠퍼파이어 씩 뱀파이어는 해주세요 첫 번째 촬영 끝 출시되 여러분 전다시와요 안녕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내일 봅시다 여러분 오늘 촬영 2탄째입니다 캠프를 하고 일어난 그런 장면을 찍었어요 저희 오늘 두 번째 촬영인데 장난 아니에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잘생기 머리가 한번 까먹었는데 되게 예뻐졌네요 화이팅 진짜 여기 제주도 같네요 사진도 잘 나온 것 같고 잘 나왔기는 졸려요 졸려요 비입니다 오늘이 이제 촬영 마지막 날인데 거의 다 이제 끝이 나가고 그게 말이죠 잘생겼습니다 영원한 관객은 없데도 난 노래할 거야 오늘의 나로 영원하고파 영원히 소년이고 싶어 나 아 forever 다음 촬영장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촬영이 너무 일찍 끝났어요 이거 촬영이 대박입니다 아미들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흐뭇한 모습으로 저희 봐주세요 나와 없는 얼굴 아미 여러분이 웃는 얼굴을 엄청 원해요 표상 오 귀엽네요 갑니다 안녕 안녕 뉴 자켓 촬영 끝났습니다 여러분 소년의 마음으로 촬영했으니까 나오면 입구에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우리의 이야기를 어 하는 팀이잖아요 우리는 40대까지 할 겁니다 죽어서 임종 직전까지 저희는 임종 직전까지 작게에서 찍을 겁니다 여러분 뮤비 촬영장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아 우리 뮤비에서 찍어야 되구나 아 뮤비에 대고 뮤비에서 찍어야 되구나 뮤비에서 찍어야 되구나 뮤비에서 찍어야아 안녕